공부야. 빈테빈 탱결.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오! 죽었어? 잘한다. 아 진짜 어렵다. 신기한 건데. 아 잘한다. 야 승만 더, 승만 더. 왜 자꾸 나를 때려! 괜찮아 아직은 지는 거 아니야? 진짜 멋있다. 됐어.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우와 멋있다. 이거 꼭 뿌리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여러 사람이 다 쓰고 있는 거구나. 여기는 볼링장 남짓 조금 더 볼을 더 빵빵 빵빵하게 해야지 빵빵해. 한 번 더. 개인기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없어요. 닮은 꼴 이런 거 보여요? 생각될 수 없어요. 닮은 꼴가 뭐예요? 사랑해. 귀여워. 처음에 한 번 더 처음이지? 어. 내가 한 번 해봤는데 처음 한 때 무조건 여기를 저기 까만색 보이세요? 다음번에 가면 돼. 그걸로 그냥 여기다가 나 해봐. 나 해봐. 나 해봐. 다음번에 가면 돼. 다음번에 가면 돼. 김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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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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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라면 사주는 걸로 라면은 그 쓰레지밥! 아아! 좋아! 와! 있어! 잘했어! 좋아! 좋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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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자! 와! 형 진짜 소름 돋아요! 볼리는 연습 잘해야 되고 경험 있어야 되고 멘터 있어야 되고 배고파야 되고 은희 좋아야 되고 잘생겨야 돼! 잘생겨야 돼! 잘해요! 태형이 형도 완전 잘해! 네! 잘생겨야 돼! 잘생겨야 돼! 잘생겨야 돼! 잘생겨야 돼! 다행히 가고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